아 얘가 얼굴이 왜 이렇게 무서워지는거야 이게 또 소리가 달라졌거든 루비음악이 원래 그 루비음악은 뭐가 문제인지 다른 음악이랑 이렇게 잘못돼갖고 그게 됐거든 저작권에 걸렸거든 유튜브에 뭐 때문에 해 놓은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여기에서 컨트롤을 스페이스를 점프 전용으로 하면 적게 된단 말이야 점프 전용으로 하면은 그 점프할 때만 스페이스를 누를 수 있고 할 수 있고 지형짐을 넘기는 저거고 네 그러면은 어 점프 전용이랑 그걸 해 놔야 될텐데 어 일단은 넘어가 보자고 어 킬캠 활성화 돼있지 어 이게 subscribe 이쪽으로 지금 마이크 소리 나오고 있지 이 소리도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이거라도 바꿔놔야지 자 과연 아 지금 이거 그게 안되네 아 역시 뛰어내리기는 안돼 길게 눌러도 패드가 제대로 안먹어 피크 drown 오이 아 날씨가 잘 안먹어 집에서 어허우 뜻하지 않은 곳에 차가 있군 어이씨 독특 어 어 어 아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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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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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 안녕. Ã таICO.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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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또 차가 있네. 귀에 지금 차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귀에 지금 차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닌가?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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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키보드 너무 불편한데. 봐봐. 이게 몇 초 전이지? 아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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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던지니까. 내가 나갔는데. 어. 방금 전에 그. 쏜게. 운 좋게 맞은거지. 나오겠구나 싶은 타이밍에 이렇게 쏴서. 빠졌어요. 좋아. 이제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You are dead. Confirm. 알았어. 알았어. 얼굴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아이씨. 아니 캐릭터 렌더링을 어떻게 바꿨길래. 이렇게. 내가 얼굴이 무서워지냐? 내가 얼굴이 저렇게 무서운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얼굴이 저렇게 무서운 애가 아니었다고 자 실행이 되어봐라 그 손의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 손의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 손의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아니다 본 서버하고 테스트 서버하고 얼굴 조형 자체가 조금 다른가 왜 로딩이 안되세요 설마 본 서버 점검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니 얼굴 조형 자체가 다르다 쳐도 아니야 얼굴 자체가 다르다 쳐도 무서워 얼굴 자체가 다르다 쳐도 이상하게 무서워 렌더링을 어떻게 바꿨길래 이렇게 무서운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송 왜 저렇게 끊어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눌렀을 때 소리가 저쪽에서 나오니까 이 마이크로 소리가 잘 안들어가지 어 71명 적게 시작한다 어디 보자 어 요 아이 어 B C 구역 E J 쪽 구역으로 이렇게 가네 그러면 요 다리 근처에서 내려서 차를 찾는다 자동차 아 아 진정 여기 누군가 있어 아 자동차가 안보여 자동차가 안보여 자동차가 안보여 자동차가 안보여 억 벨 조은 왠 7탄? 7탄만 딸랑 있어 가방도 없고 가방은 있네 픽드루어 탄창 연막탄 아, 젠장알 게으르고 폴로 달려야 되나? 자동 달리기 하면 총을 일단 무조건 넣게 변경이 됐네 총을 일단 무조건 넣는다 자동 달리기를 하면 아, 이러다가 어디서 애 먼데서 날아오는 총알 맞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은근히 아,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때는 안 죽어 진짜로 아, 개월치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럴 때는 안 죽어 이상하게 그럴 때는 묘하게 안 죽고 설마 여기서 죽겠어 싶을 때 그럴 때 잘 죽어, 참 이 버기를 타고 서버니를 간다 아니다 야스메야폴라나로 간다 음, 거기 연료는 많군 이 버기를 타고 저 야스메야폴라나 외곽 쪽? 아니면은 저런 집들을 털면서 가고 아이고이씨 아하이 아하이씨 하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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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조끼를 안 먹었었네. 기랜다. 산탄총 초크 레드도트 사이트... 어디 보자... ACP그러미터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 산도 그렇고... 안 돼... 안 돼... 아 또 크는데 5 1897 뭐 거기서 거기지 UMP 전총 소음기 연료통 대용량 탄창 AR 사이가 대낭 애매하다 탄탄총 탄지 레드도트 사이트 오 프라이팬 마이크로우직 해머리판 마이크로우직 해머리판 킥트로우탄창 운동화 킥트로우탄창 킥트로우탄창 혹시 모르니까 킥트로우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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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트로우나 킥트로우탄창 킥트로우탄창 킥트로우탄 킥트로우 annotation 2배율 스코프 소염기 자동 권총대 퀵 렌드 루트 사이트 아이고 아 위치가 참 좋은 집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k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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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들이 있을래 나? 픽드로우 탄창! 이베얼 스코프를 하나만 더 갖고 있어서 나쁠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없지? 아이고 개머리판이다. 아 근데 있구나? 진통제 어? 뭐야? 백퀵 백퀵 있다고요? 어? 백퀵 나올 거면 사이가도 하나 더 주든가 백퀵이 두 개가 나오면 뭘 하냐고 사이가도 없는데 여긴 또 누가 뒤졌어 누가 뒤졌어 누가 뒤졌어 마이크로우 지애 마이크로우지애 아 와우 이건 뭐 여기 아니면 여긴데 이 집을 노려야 되나? 아니면 여기? 어? 잠깐! 내 차! 어? 잠깐만! 아 저기구나! 저기 세웠다. 어이씨 차 없어진 줄 알고 깜놀했네 차를 세워둔 정확한 위치를 늘 기억해둡시다 어이씨 저기 누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누가 있을 것 같은데 SR 소염기? 구급상자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자동권총 대퀵이 웬 말입니까? 어 구급상자 하나 자동권총 대퀵이 웬 말입니까? SR도 없는데 SR 소염기가 나오면 어쩝니까 맞춘다 어 근데 어? 사람이 저쪽에 없나? 저거 북비행기 같은데 아 여기 아니야 안좋아 안좋아 여기가 아냐 여기가 아냐 저 팔각장이나 여기를 아 뭐야 이것도 애매하게 걸쳤다 아 건너서 로족으로 가야돼 이런 빌어먹을 그럼 이쪽으로 해서 다리 건너서 아니다 이쪽으로 가서 아 여기 안좋은데 여기서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는거지 죽으면 죽는것이야 어 근데 잘 도망쳤어 죽으면 죽는거지 하고서 달렸는데 잘 도망쳤어 요시 오 잠깐 잠깐 야 이건 아니거든 아 아 아 아 아 와 젠장 진통제랑 아이씨 젠장을 어디서 쏘는거야 아이씨 젠장 어이씨 어디야 저긴가 어 날 쏘네 그 팔각장에 누군가 있을 줄 알았 으아 젠장 어이씨 어떻게 맞춘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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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알어 중대 쓸 시간이 없다 야 거기다 부스팅은 거의 둘이야 어 아직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없었어 아이씨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